안녕하세요 오늘 판매 영상입니다 자연산 광어 자연산 핵감 우럭 핵감으로 석정뜨기해서 보내드리구요 그 다음에 오므먹갈치에요 그 다음에 두띠갈치입니다 이거 우시알이 지금 세지가 안되요 손가락에 근데 속시알은 더 자라요 크게 차이 있습니다 속시알 봐볼게요 우시알은 거의 비슷한데 가을 7월 8월 달에는 더 쌉니다 지금 많이 안나오니까 가격이 비싸구요 우시알은 속시알은 큰 차이는 없네요 딱 보니까 완전히 뒤집은건데 뱉어진게 지금 섞여 있어요 이건 먹갈치입니다 이러고 뚝 잘라 갖고 내장만 빼서 조림이나 반찬 하시구요 젓갈 담으셔야 되구요 숫자를 세어 보니까 무게가 20kg 정도 왔다갔다 20여 킬로 1킬로와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110마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속시알이 약간 자라요 얘는 속시알이 물론 자르지만 크기 차이가 많이 없는데 얘는 약간 좀 더 자른게 보여요 섞여 있어요 얘는 18.5kg가 넘어요 한상자에 그리고 마리수는 120마리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다 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샘플로 얘넘만 세고 쟤만 세잖아요 따로따로 약간 무게 및 마리수 차이는 있습니다 서대입니다 서대 참량태 문대구 아 아 죄송합니다 붉은매기 목닭가울이 한마리가 있구요 간잼이 암놈 숫놈 섞여 있습니다 자세한 판매글은 그 동영상 밑에 제목 글을 클릭하면 금액을 알 수 있어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